진준 성구현의 징자 중국어 44과 영어는 진준쌤 플리즈가 문장 맨 앞을 수도 있고 맨 뒤 올 수도 있다. 알아요? 그렇죠. Please sit down, sit down please. 중국어에서 사실 이 징이라는 글자만 쓰면 사람들이 이제 플리즈로만 생각하시는데 그럼 위험하죠. 그렇죠? 네. 오늘은 그게 아니고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한테 대접한다는 얘기예요. 대접하다예요. 내가 너한테 오늘 피자 쏠게. 내가 너한테 오늘 피자 쏠게. 안 되죠? 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 조심하세요. 되게 많은 분들이 내가 너한테 맥주 쏠게. 이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치,喝를 꼭 써주는 센스를 좀 보여주셔야 돼요. 내가 너한테 영어 한 편 보여줄까? 칸을 꼭 써주세요. 우리 교과에서 기초 부커치만 배우는데 부커치가 사실은 부용커치라고 써도 괜찮죠? 그렇죠? 부용커치. 부용커치. 비에커치. 그런데 오늘은 이게 부담 갖지 마세요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부용커치. 왜 이렇게 우리 집에서 어려워해? 생각 말고 앉아, 준아. 쇼파에. 비싼 거긴 한데 앉아 편하게. 부용커치. 사람들이 부용커치랑 비에커치에서 이 틀이 그냥 고맙다라는 얘기만 쓰이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크어치라는 단어를 생각해보세요. 크어라는 글자가 손님이죠. 치이라는 것은 그 느낌, 그 기예요. 손님 느낌을 내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내외하거나 너무 이렇게 손님처럼 부담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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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용커치. 맞습니다. 네, 맞아요. 좋아요. 아, 손님의 기 괜찮다. 이거 써먹어도 되겠어요? 네. 제가 진준쌤 출처 밝히겠습니다. 자, 45강에서 또 뵐게요. 자, 저는 이 크어치로 접근oise 정도가 들어서 접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